오늘은 알파카 월드에 왔어요 여기는 알파카 월드에 왔어요 눈이 부셔서 여기는 알파카 눈이 부셔서 안되겠어 왜? 눈을 못뜨겠어 물을 먹으면 눈 감아드리고 눈이 부셔서 재밌어요 눈이 부셔서enos 그들한테 함께 지금 행사를 시작할때 눈이 부셔서 감정이 느껴져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도 해봐 잠깐만 뺏어먹지마 나 죽었어 왜 저래? 나는 박화잇 내가 먼저 만난 새카리 너는 새카리에 ask 먹고싶어요 먹으러 가요 두번째 잡고싶어요 새끼가 왜 그러는거야 새끼가 왜 그러는거지 새끼줄 엄마 엄마 아멘 아 지금 못 가? 아니 젠장아 아니 젠장아